밥 좀 먹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! 알비언니 영화라도 와!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3주에서 3kg 빠졌어요 그리고 플레이너님이 먹는 것도 잘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고 있습니다 미야겠다! 제 목표가 다이어트 성공해서 여름에 수영복에 비키니 입고 놀러 가는 거거든요? 제가 그냥 성공 된다면은 비키니 옷 입고 채넌 찍했습니다 아인데 다이어트 성공하면은 단발이 이쁜 건지 2년 전에 내가 예뻤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단발은 내가 이쁜 걸 수도 있지만 2년 전에 내가 이쁜 걸 수도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지, 이런 느낌 단발 하면은? 이런 느낌? 아 나 진짜 잠깐만 아 나 되게 재밌는 거 생각났어 자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사실 선글라스 하면 생각나는 게 이미지가 뭐였냐면은 아 형님 나가신다 아 아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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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가자 가자 와 이렇게 흥림거리가 와 와 와 니 자신이다 와 와 니 먹구 와 내 여기 토마니가 뭐라고 한 번 붙자 그래 한 번 붙자 약간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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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 저 살면서 담배 한 번도 입에다 물어본 적도 없어요 저는 청정 비흡연님입니다 나도 여자랍니다 제가 막 이제 계산을 하려고 이제 카드를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그 캐셔 아주머니 분이 혹시 이거 본인 카드 맞아요? 이러면서 네 저거 맞는데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아 미성년자인 줄 알았는데 딱 찍는 거야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나와라 만능 피아노 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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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선글라스 끼고 여러분들 아 아 내 내부를 내가 왜 타고 있지? 잠깐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